요즘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쓸데없는 데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 같고 사람을 만나거나 또 일도 이것저것 벌려놓은 게 많아서 상당히 피곤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. 그렇다면 우리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해야 좀 더 알차게 살고 쓸데없고 소모적인 인생을 피할 수 있을까.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삶은 바로 미니멀리즘 즉 단순하고 간결한 인생을 추구하는 삶이다. 그래야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 때도 우리의 삶에 완벽하게 몰입하여 살 수 있다고 한다. 우리가 알차고 멋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덟 가지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. 첫 번째 두려움과 맞서야 한다. 두려움과 맞서 이겨낼 것이라는 다짐을 하는 것이다.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일을 못한다. 도대체 어떤 두려움을 말하는 것일까. 이거 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과 또 어떤 일을 하려고 시작하기 전에 생기는 두려움을 말한다. 그래서 스스로가 이런 두려움과 맞서 이겨낼 것이라는 다짐을 해야 하는 것이다. 두 번째 과거의 실수를 받아들인다. 옛날의 실수를 돌아보면 괜히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기도 한다. 그것에 발목 잡혀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받아들여야 한다. 이미 엎질러진 물에 연연하지 말고 그 자체로 솔직히 받아들이면서 딛고 일어나 성공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. 성공한 사람의 대부분은 고난, 실패를 직접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다. 우리도 스스로에게 과거의 실수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. 세 번째, 행복이라는 이름에 속지 않는다.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라고 말한다. 하지만 요즘 시대에 자꾸 밑도 끝도 없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남발하는데 그 행복이라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. 행복이라는 단어에 집착하기보다는 이 세상을 위해서 뭔가 유익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좀 더 포부를 크게 가진다면 전보다 더 알차고 진정으로 행복한 내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. 네 번째, 돈에 잡혀 살지 않는다. 돈이 굉장히 중요하다. 그런데 과연 얼마면 충분할까? 부자에게 돈이 얼마면 충분하겠냐고 물어보면 모두가 조금만 더 라고 말을 한다.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지 모른다. 돈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.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은 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서는 안 된다. 조금 더 있었으면 당연히 더 편리한 삶을 살 수 있겠지만 그 부족한 조금이 우리의 삶을 더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. 다섯 번째, 소유욕을 내려놓는다.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지 말자. 그 소유욕을 내려놓아야만이 다른 곳에 즉 자기의 가치 있는 인생에 몰입할 수 있다. 명품의 함정에 빠지면 명품을 사고 사고 또 사고 그래도 끝이 없다. 그러다 보니까 삶이 피곤하고 의미가 없는 것 같다. 가질 만큼 가져도 뭔가 충족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기 시작하면 돌이키기가 어렵다. 그래서 소유욕은 반드시 내려놓아야 한다. 여섯 번째, 칭찬에 목매지 않는다. 우리는 사소한 칭찬에 너무 목맨다. 실제로 SNS에다가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리고도 누군가가 좋아요를 누른 그 숫자를 헤아리면서 숫자가 많으면 왠지 기분 좋고 인기 있는 사람 같고 그런 느낌이 든다. 그 사소한 칭찬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. 칭찬은 칭찬일 뿐이기에 여기에 취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. 일곱 번째, 여가에 취하지 않는다. 즉, 너무 여가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. 예전에 주 6일 근무였을 때는 토요일에도 오후 5시가 되어야 퇴근을 했다. 하지만 요즘은 주 5일째 근무 여건이라고 해도 더 쉬고 싶은 마음이 든다. 이것이 인간의 속성이다. 여가에 너무 취하면 실제로 같이 있는 일에는 제대로 몰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. 여덟 번째, 스마트기기에 잠식당하지 않는다. 지하철만 타봐도 알 수 있듯이 모든 승객들이 전부 스마트폰 들여다보면서 뭐 검색하고 연속극 보고 아주 끊임이 없다. 걸어가면서도 하고 또 집에 와서는 텔레비전을 켜서 본다. 나이가 더 들고 나중에 죽을 때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봤다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고 한다. 왜 그런 후회를 하는지는 조금만 생각해도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. 백세시대의 삶에서 흔히 말하는 노후라고 해도 아직은 30년이 넘는 삶이 남아있다. 이 중요한 삶의 우리는 쓸데없는 것으로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한다. 우리 인생을 좀 더 유의미하게 바꾸기 위해서는 이 여덟 가지의 방법을 자주 떠올려서 수시로 스스로를 달래고 다짐해야 한다.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